대전에 이어 세종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모부동산법인회사 대표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갭투자 방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 등을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50여 명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이들 소유의 부동산이 최소 수백 채에 이른다고 알려져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